일단 크리스마스 너무 재밌었나요? 너무너무 재밌었죠 다 알게 되고 이러면서 또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 이거 가져가야 돼? 가져가야 돼 아 몰라 가져가야 될 거 같은데 죄송해요 아 일단 컷 아니 왜 이렇게 웃겨 이거 가져가고 싶어 나 왜 반반이 나오지? 그거 보통 그 뭐지? 갑자기 이거 이렇게 하거나 아 움직이는 것 때문에 아니 은근히 아파 이거 안 해봤지? 은근히 아파 지금 이거 뭐야?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대박 Make a wish 아 뭐야 핑크 아니 크리스마스만 챙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 근데 이거 크리스마스 콘텐츠잖아요 크리스마스는 닌타야 돼 지찬 언니 지찬 언니 우리 소중한 지찬 언니가 태어난 날인데 진짜 태어나줘서 고맙습니다 같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소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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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도 생일이고 싶다 갑자기 2 생일 축하해요 한 번에 한 번 해피버스페이 땡큐 나사랑이 나사랑이 고마워요 나피버스페이 성상도 멋있어 아 진짜요? 성공인가요 우리? 대성공은?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콘텐츠 촬영하려고 진짜 몰랐어 대성공은 크리스마스 첫 생일이잖아요 그치 데뷔하고 나서 되게 뭔가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너무 생일 축하합니다 언니 선물도 준비했는데 진짜 와 디타가 좋아할만한걸 고맙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언니 생일도 축하해주고 크리스마스 파티까지 파자마 파티까지 진행해봤는데 다들 어땠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웃다 보니까 오늘도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네 또 아쉬우니까 저희가 한 명씩 영상 편지를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아 개개인별로 확인해보시길 바라면서 우와 영상을 확인하는거야 우리? 그럼 약간 오늘 오글 스타일? 오글 스타일일 수도 있고 모르는거지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스타일 나중에 꼭 확인해보시고 네 우리는 이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남은 이제 올해 감기 조심하시고 진짜 건강히 올해 아직 못했던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좀 시간 좀 남았어요 할 수 있어요 진짜 올해 정말 너무너무 팬 여러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했고 진짜 우리한테 의미있는 해였잖아요 데뷔도 하고 그렇죠 내년에는 진짜 시크릿 넘버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의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시크릿 넘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ję part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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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esence 너owed 이건 패널 아니에요 MarcENkes 탈락이에요 아 incredibly prestigio numer 그 결과 오디오 감사합니다.